박혜선 씨는 이제 안 해드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인데 아직도 날짜를 안 잡았답니다. 자기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꼰대 같아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일하게 조정해서 연령 제한을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 번 확인하세요. 한 계단 올라와서 건드리고요. 어떤 당원들보다도 먼저 청년정의당 당원들을 만나시겠다고. 1단계 직무 혼합제를 경과해서 2단계 전원모병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못난 정치 못난 정권이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부모 찬스 없는 나라 노력의 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연입니다. 내일은 출웅 시험일입니다. 코로나 이스포츠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